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소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집분을 맡기시미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은혜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닥은 예수 그리소께서 먼저 내게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곡섰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디모데의 전서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보금 안에서 잘 해결하라고 보금적인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보금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심과 영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영적 정체성을 먼저 깨닫고 또 영적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 있을 때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분이 파워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 제자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 제자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했던 제자 디모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드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편강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편강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거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성교 속에 생명까지 바치면서 완전 오링하였고 또 현장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극률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께 극률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까닭은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색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극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리스의 제자였습니다 이 극률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보금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하게 보신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신다면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미래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고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길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구할 때 그리소가 우리 앞에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소가 우리 앞에 멈추시면 그 어떠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누리는 우리 그리소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소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 불화살이 염려이고 또 불안이고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또 두려운 마음 속에 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때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과 코치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잡혀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가 합쳐져서 충자가 되었고 또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가 합쳐져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서 말하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충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의 제자들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또 부서가 살아나고 또한 랩런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극률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와 평강 속에 있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의 제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배경 속에서 속이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기 전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그리스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것은 살리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싸움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언제나 동시에 2, 3, 7나라 보고 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 또 2, 3, 7나라 보고 말하는 마음은 언제나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개를 다 놓치게 만들어서 전도와 성교 속에 방향을 두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놓치게 만들어서 왜 나는 전도만 할 거야 또 나는 성교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를 포기하도록 만들지요 우리는 언제나 살리는 싸움 속에서 내가 있는 한 장 속에서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2, 3, 7나라 보고 말하는 시간표를 보면서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임옥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내 전도와 해센 선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미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 싸움이란 것은 넵런트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 3, 7나라 5총종족을 살리는 시대적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를 넵런트들을 미래 살릴 주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넵런트 운동은 미래 싸움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또 교회와 어떤 단체든지 넵런트 운동을 할 때마다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교들이 이 시대 그리스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한 영혼과 2, 3, 7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또 미래 싸움인 넵런트 운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의 제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도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노마 보금화 속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시대 그리스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랩루엔트들이 또 학업 속에서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청년과 성도님들이 직장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인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그리스의 제자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이 시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충성된 그리스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날마다 우리에게 잊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리스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충성된 그리스의 제자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